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편안한 휴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3월 5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GT 가겠습니다. 48년생 혼자가 아닌 어려움을 나눠보자. 60년생 낯선 자리에도 편안함을 가져보자. 72년생 눈물 많던 시간의 보상을 받아낸다. 84년생 잘한다는 박수의 미소가 그려진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꽃이 피는 소식에 걱정해서 멀어진다. 61년생 기대만큼 안 되니 시작에 만족하자. 73년생 더없이 좋은 날 행운이 함께한다. 85년생 배우는 일에 자존심을 접어두자.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주름 깊던 얼굴에 웃음을 되찾아보자. 62년생 기쁨이 배가 되는 거래에 성공한다. 74년생 두려움을 이겨야 하늘에 별을 딴다. 86년생 100점 성적표로 합격점을 넘어서자.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듣는 귀가 아닌 눈으로 확인하자. 63년생 오랜 시간 노력이 상을 받아낸다. 75년생 내일을 위한 준비로 유혹을 이겨내자. 87년생 약속을 지켜내는 신사가 되어보자. 용띠 가겠습니다. 52년생 눈물 앞에서도 냉정함을 가져보자. 64년생 정성 가득한 선물의 마음을 열어주자. 76년생 반가운 기회에 유명세를 탈 수 있다. 88년생 작은 인연에도 소중함을 지켜내자.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따뜻한 정과 훈훈함이 오고 간다. 65년생 남기고 싶은 추억은 사진에 담아보자. 77년생 숨겨야 할 것에 입을 무겁게 하자. 89년생 재주가 아닌 땀으로 인정을 받아내자.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질 수 없는 승부가 자존심을 찾아준다. 66년생 뜨거운 환영인사의 어깨가 높아진다. 78년생 반성의 시간에 담금지를 더해보자. 90년생 꿈으로 했던 순간 만세가 불린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팔지 않은 자부심으로 양반이 되어보자. 67년생 배움이 많아도 고개를 숙여보자. 79년생 뒤끝 안 남기는 깔끔함을 가져보자. 91년생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반전을 볼 수 있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한바탕 웃음으로 피곤을 씻어내자. 68년생 몸이 고생해야 마음이 편하다. 80년생 나쁘지 않은 좋은 것만 봐야 한다. 92년생 작은 고추의 매서움이 관심을 받아낸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서두르지 말자 다 된 밥을 쏟아낸다. 69년생 쉽게 하지 말자 발등을 찍을 수 있다. 81년생 욕심이 과하면 배가 산으로 간다. 93년생 거짓이 숨어있는 유혹이 다가선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밝은 인사와 친절함이 기억에 남는다. 70년생 미운 오리가 백조로 변할 수 있다. 82년생 사서하는 고생은 교훈이 될 수 있다. 94년생 잃어버린 자신감을 찾아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쓴소리 질타에도 소신을 지켜내자. 71년생 부끄러운 실수의 배움을 더해보자. 83년생 우렁각시 도움으로 한숨 돌릴 수 있다. 95년생 한쪽 편이 아닌 공정함을 지켜내자. 90년생 우렁각시 도움으로 한숨 돌릴 수 있다.